책 읽어주는 미지노,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배터리 기술.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배터리 기술이다. CATL과 BID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 내 위치에 있는 것도 이러한 경쟁력의 원청 중 하나이다. 특히 전체 전기차 생산비용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중국 배터리 기업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더욱이 중국의 LFT 배터리는 유럽에서 제작되는 동일한 종류의 배터리보다 가격 면에서 33%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견고한 바탕을 마련해준다. 또한 중국은 리튬 최강 작업을 제외하고 리튬 정제에서 배터리 셀 생산에 이르는 과정까지 배터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며 관리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자원 관리는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된다. 다른 국가들이 현재 중국의 정제 및 배터리 제조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한편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출발한 BID는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팔아치우며 업계의 정상이 올랐다. 이는 BID가 배터리 생산과 가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BID는 해외로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면서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도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BID와 테슬라 사이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양사 모두 직접 배터리를 생산함으로써 원가 및 마진 조정에 있어 타기업보다 유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출발한다. 직접 배터리를 제작하는 것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이 부분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이 크다. 중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한 데에는 정부 지원이 한몫했으나 그 이상으로 중국의 엔지니어들과 기업가들의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 또한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특히 이 판에 신생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하여금 내연기관 함정에 빠져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요한 기회다. 하웨이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부터 배터리에서 전기차 분열을 확장한 BID 그리고 다양한 친생업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는 단지 정부 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의 민첩한 결정, 혁신적인 제조 공정 개선 그리고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생산 능력이 합쳐진 결과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오랜 시간 검증된 모델과 최적화된 플랫폼, 아키텍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며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의 신생 전기차 기업은 빠른 판단과 실행을 통해 중국에서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기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삽제되어 있는 임포테인드 시스템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런 기술들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견제 속에서도 중국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신생 전기차 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을 어떻게 갖출지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유럽 내의 전기차 시장 배털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